안녕하세요. LNTJTV의 TJ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실제 원어민 뉴스는 Trend English Expressions 실제 원어민 뉴스는 Trend English Expressions로 찾아왔고요. 오늘은 여러가지 주제 중에서 페이스북, 그리고 여러가지 SNS들이 많이 있죠.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카톡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가지 SNS와 관련된 페이스북과 관련된 표현들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첫번째 표현이네요. 너 페이스북해? 저도 외국에 나가서 친구들을 사귀어 보면 그날 만나서 그날 헤어지면 친구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헤어지기 전에 너 페이스북해? 너 페이스북 계정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을 물어봐서 친구를 하거든요. 너 페이스북해라고 물어봤을 때 다시 한국말로 프로 표현하면 너 페이스북 위에 있어?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 너 페이스북 위에 있어? 여러분, 위라는 대표적인 표현이 뭐죠? 전체사? 그렇죠. on이죠. 그래서 너 페이스북해? 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Are you on Facebook? Are you on Facebook?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Are you on Facebook? 너 페이스북해? 라는 표현이고요. on이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쓰네요. 나 전화통화 중에 할 때 I'm on the phone이죠. I'm on the phone. 여기서는 페이스북에는 Are you on Facebook?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Are you on Facebook?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도 하나 더 있어요. 너 페이스북 계정 가지고 있어? 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계정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저희 은행에 가서 가지고 있는 통장 있죠. 통장의 계좌. 그렇죠? account죠. account. 그래서 가지고 있으라는 표현은 do you?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a Facebook account?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Do you have a Facebook account? 그렇죠. 오늘 주의할 단어는 account이었습니다. Do you have a Facebook account? 페이스북 계정 가지고 있어? 물어봐도 상대방이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겠죠. 정답이 뭐였죠? 너 페이스북 계정 가지고 있어? 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Do you have a Facebook account? Do you have a Facebook accou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두 번째 표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고등학생 친구들 보면 펜맨을 정말 잘 쓰거든요. 야, 펜매로 연락해. 페이스북으로 연락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 표현은 정말 쉬워요. 제일 많이 쓰면 되거든요. 나한테 페이스북으로 연락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써서 페이스북 미, 페이스북 미 라고 표현하면 돼요. 페이스북으로 연락해는 뭐라고요? 페이스북 미 한국 사람들은 페이스북 메시지보다 카톡을 더 많이 쓰죠. 카톡으로 연락해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대로죠. 카톡 미 나중에 연락하면 카톡 미 레이러 카톡 미 레이러 그래서 카톡만 써주면 돼요. 카톡 미 레이러 카톡으로 안 하고 문자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문자 주세요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카톡 대신에 그렇죠. 텍스트 미 레이러 텍스트 미 레이러 텍스트가 문자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미 레이러 텍스트 미 레이러 하면은요. 나중에 문자 주세요 그런 말이 됩니다. 쉽네요. 세 번째 표현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죠. 나랑 페이스북 친구하자. 그렇죠. 외국인 친구랑 만났는데 그냥 헤어지면 친구 관계가 끊어지니까 나랑 페이스북 친구하자. 그런데 이전에 배웠거든요. 친구하자 친구하자 나랑 친구하자라는 표현을요. 실전의와 스피킹 일태 안에서 배웠어요. 친구하자 let's를 시작했었죠. 그래서 영어 표현은 let's be friends let's be friends let's be friends 어디에서 친구할 거죠? 페이스북에서 할 거니까 let's be friends on 페이스북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let's be friends on 페이스북 한 번 더 let's be friends on 페이스북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페이스북에서 친구하자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요. 친구라는 단어 여러분 친구라는 단어는 friend잖아요. 예를요. 동사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쓰면 돼요. 나랑 친구해줘 영어를 어떻게 말할까요? friend me friend me 어디에서 on 페이스북 friend me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friend me on 페이스북 한 번 더 읽어볼까요? friend me on 페이스북 그렇죠. friend me on 페이스북 나랑 페이스북에서 친구해줘 친구하자 이런 표현입니다. 한 번 보고 와요. 여러분 friend란 단어를 동사로 쓰는 경우인데 주로 어떨 때 많이 쓴가 보니까 social network 사이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friend란 단어를 friend me 라는 표현을 매번 쓰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 상에서 친구 매체 할 때를 friend를 써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가요? 온라인이 아니죠. 실제 만난 거요. 실제 만나서 친구하다는 단어는 friend를 쓰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때 쓰는 표현으로는요. 그렇죠. 읽어볼까요. befriend befriend 이거 친구하다요. 그래서 I befriended him I befriended him 하면은요. 나는 그랑 친구 됐어요 라는 표현이죠. 친구하다가 befriend 어디에서 I was on a vacation 휴가 가서죠. 직접 만난 거죠. 그럼 두 개 차이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볼까요? befriend는 befriend는 실제 현장에서 실제로 만나 친구한 거고 friend란 단어는 보통 social network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친구하다는 friend란 단어를 쓰네요. 두 개 차이점 익혀놓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으로 가시죠. 상대가 나를 친구 추가해 줬어요. 그러면 고맙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친구 추가 고마워요. 이번엔 친구를 그대로 동사로 쓸 건데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뭐라고 하죠? thanks 뭐에 대해서 고맙냐면 for friending me 그렇죠. 온라인 상에 친구할 때는 friend를 쓴다고 그랬죠. thanks for friending me 다시 읽어봐요. thanks for friending me 한 번 더 thanks for friending me 나를 친구해 줘서 고마워요. thanks for friending me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가시죠. 아 낙해랑 페이스북 친구 끊었어 친구를 몇 단어가 뭐였었죠? 여기에 들어갈 단어 뭐죠? I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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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m on 페이스북의 단어 그렇죠. 온라인 상에 친구 매진 거니까 I friended him I friended him on 페이스북이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친구를 안 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거예요. friend를 그대로 쓰는데 친구를 안 하다를 동사로 그대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friend를 어떻게 만들어주면 될까요? 나는 땡땡땡땡 the him 인데 친구를 끊었어 라는 표현은요 I unfriended him 이거 봐요. I unfriended him friend에다 on을 붙였죠. 그럼 on 친구관계를 다시 안 하는 거예요. 비슷한 단어 하나 있어요. do는 하다죠. I did the damage 내가 피해를 입혔는데 I undo the damage undo라는 단어를 쓰면요 반대 단어가 돼요. 그래서 원래 상태를 아예 안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undo 또는 unfriended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시죠. 난 너 차단할 거야.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상한 애인가 봐요. 차단해야 되겠죠. B로 시작한 단어가 있거든요. 차단하다 block이죠. 그걸 그대로 쓰면 I'm blocking you 다시 한번 I'm blocking you 나너 차단할 거야. 다시 한번 I'm blocking you 하면은 나너 차단할 거야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일곱 번째 표현입니다. 댓글 좀 달아라 다른 말로 하면은 댓글 좀 남겨라 라는 표현이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카톡 방을 만들면 한 적게 다는 방은 5%에서 10% 정도만 댓글 다는 것 같아요. 댓글 잘 안 달죠. 댓글 좀 남겨라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남기다라는 표현이 뭐요? leave죠. 그래서 leave some comments leave some comments 그렇죠. leave some comments 하면은요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hey guys leave some comments 하면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여덟 번째 표현으로 가죠. 댓글 안다는 사람들 싫어 라는 표현을 쓸 건데 여러분 댓글 안다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no 댓글러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숨어있는 사람들 라고 표현하네요. 숨어있는 저 사람을 표현하는 게 L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철자는 4개예요. L U R K Lurk죠. Lurk 숨어있는 거죠. 나쁜 사람도 가끔 숨어있잖아요. Lurk Lurk 그래서 댓글 안다는 숨어있는 사람들이 싫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I hate lurk에다 이 아래를 붙여요. 그래서 I hate lurkers I hate lurkers 표현하고요. 이 lurkers 라는 표현을 외워놓으면 좋겠어요. 댓글 안다는 사람 I hate lurkers I hate lurkers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패러디 했어요. Don't shoot Don't shoot I'm from the group 나도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요? Why don't you post a comment? 왜 너 post? 글 안 올리고 코멘트 안 달아 그러니까 I'm shy But I like stuff 너희들 올리는 내용은 좋아 부끄럽긴 하지만 너희들 올리는 내용은 좋아 라고 해서 이와 같이 숨어있는 댓글 안다는 사람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Lurkers Lurkers 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9번트 표현이고요. 이게 너라고? 유독 페이스북이나 트위러에 올라온 사진 보면 정말 예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멋진 곳에 가면 사진을 찍는데 이분들이 변신했어요. 어떻게 변신했어요? 이렇게 변신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올리면 친구한테 가서 댓글을 달죠. 야 이게 너라고? 너 지금 이게 너라고 말하는 거야? 너 지금 말하는 거야? 이게 너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너 지금 말하는 거야? 표현이 Are you saying? Are you saying? 이게 너야? This is you.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Are you saying this is you? 다시 한 번 더. Are you saying this is you? 이게 지금 너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 말이죠. 보통 이렇게 화려하게 나오는 분들을 보면 에어브러쉬드 한 거죠. 우리말로는 포토샵이라는 표현이죠. 포토샵. 똑같은 표현 중에 에어브러쉹이라는 표현이 쓰거든요. 에어브러쉬. 터치해가지고 예쁘게 만든 거죠. Pictures of 에어브러쉬드 모델. 약간 포샵 되어진 에어브러쉬드 되어진 모델들을 표현하는 거죠. 다시 한 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너라고? Are you saying this is you? 놀라서 해보세요. Are you saying this is you? 표현하는 거죠. 오늘은 마지막 표현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날 찾아보세요. 그렇죠. 나 찾을 수 있을 거야. 페이스북에서 날 찾아봐.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표현을 쓸 건데 찾다라는 표현으로 알아야 되겠네요. 찾다라는 표현을 세 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find 두 번째 look for 세 번째 look up이 있거든요. 이 중에 두 개가 정답이에요. 나를 찾아봐. 뭐가 답일까요? find 일까요? look for 일까요? look up 일까요? 첫 번째 답은요? 첫 번째 답은요? find me입니다. find me. find me. 두 번째 답은 look for me 일까요? look me up 일까요? look for me 일까요? look me up 일까요? 두 번째 정답은 look me up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요? find me on 페이스북 find me on 페이스북 두 번째는 look me up on 페이스북 look me up on 페이스북 그래서 find와 look me up이 정답인데요.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세 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find와 look for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열쇠가 있어요. 근데 가끔 출근하려고만 하면은요. 열쇠가 안 보여요. 자동차 열쇠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정말 안 보이거든요. 그걸 한글로 표현해 보면 아침에 자동차 열쇠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 라는 표현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 아침에 자동차 열쇠를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 이걸 영어로 말해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에 찾았는데 I was looking for my car key I was looking for my car key but I couldn't find it but I couldn't find it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I was looking for I was looking for 이때 look for는요. 무작정 찾는 거죠. 찾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동차 키가 큰 방에 있는지 거실에 있는지 주머니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무작정 찾는 행위가 look for죠. 반면에 find는요. 결과적으로 찾는 겁니다. 결과입니다. 결과 근데 I couldn't find 시니까 못 찾았다는 결과를 가르치죠. 살펴놓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요. look for와 look up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look for와 look up의 차이는요. 다시 열쇠로 설명드릴 건데 look for는요. 정말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찾는 거죠. 그래서 you tried to find something but reference가 없어요. 참고나 관련해 볼 수 있는 많은 장소가 없죠. 그래서 무작정 찾아야 돼요. 하지만 look up은요. reference가 있습니다. 믿을만한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때요? look me up on facebook. 나를 무작정 찾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페이스북이라는 공간 안에서 찾는 거죠. reference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찾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look for와 look up의 차이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수업은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원어민을 쓰는 트렌디 잉글리시 익스프레션스 중에 고마움에 대한 표현.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있게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 것도 지금 친구로 남을 수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목적 다시 잘하시기 바래요. everybody 바이바이